이번 시간에는 깔끔한 코드 소리를 내기 위한 왼손 운지방법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먼저 A코드를 보겠습니다. 기존에는 6번 줄을 막지 않고 열어놓은 상태에서 코드를 치도록 강의를 했었죠. 특별히 막으라는 얘기도 안했고, 열으라는 얘기도 특별히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A코드를 좀 더 깔끔한 소리가 내게 하기 위해서는 엄지손가락으로 6번 줄을 살짝 건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주의사항은 줄을 이렇게 누르시면 안 돼요. 누르는 게 아니라, 엄지손가락에 살만 살짝 6번 줄을 건드리면 이런 소리가 나고, 전체를 치게 되면 이런 소리가 나게 되죠. 이렇게 음주하는 방법이 조금 더 깔끔하게 A코드를 수리내는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A마이너 코드 다 같은 방법으로 엄지손가락으로 6번 선을 살짝 건드려주면 좀 더 깔끔한 코드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C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C코드도 기존에는 그냥 이렇게 치도록 말씀을 했었죠. 마찬가지로 엄지손가락으로 6번 선을 살짝 건드려서 6번 줄이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한 다음에 연주하시면 조금 더 깔끔한 소리가 납니다. 마찬가지로 C7스코드도 6번 줄을 살짝 건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D코드를 보겠습니다. D코드는 기존에 6번 줄만 살짝 건드리도록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D코드도 조금 더 깔끔한 소리를 내기 위해서 엄지손가락으로 6번 줄, 5번 줄을 같이 건드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손이 좀 작으신 분들은 6번 줄까지는 어떻게 건드릴 수는 있는데 5번 줄까지 건드리는 건 상당히 힘드실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6번 줄이 눌러져 버리거나 이렇게 눌러져 버리거나 아니면 6번 줄, 5번 줄 다 건드리려고 나머지 코드 소리가 나지 않는다거나 둘 중에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실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기존처럼 6번 줄만 엄지손가락으로 건드리시고 오른손에서 4줄만 치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바라보고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1번 줄 부터 4번 줄까지만 치는 연습을 하셔야 되니까 연습을 많이 하셔서 그 감을 기르셔야 됩니다. D7th 코드도 마찬가지입니다. Dm 코드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는 F 코드입니다. F 코드, 약식 코드로 누르시고 이 F 코드도 6번 줄만 살짝 건드리게 했었습니다. 기존에는 자, 마찬가지로 F 코드도 5번 줄까지 건드려 주시면 조금 더 깔끔한 소리가 나죠. 마찬가지로 F 코드도 두 줄을 다 엄지로 누르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D 코드처럼 6번 줄만 건드려 주시고 그리고 오른손에서 가급적이면 4줄만 치는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6번 줄은 엄지로 살짝 건드리시고 3번 손가락이 4번 줄 3번 프레스 누르는 상태에서 5번 줄을 살짝 건드리는 겁니다. 이런 소리가 납니다. 아니면 이렇게까지 할 수도 있겠죠. 자, Fmaj7 코드 같은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Fmaj7 코드 같은 경우에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